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화하는 기분 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신 대공황 역사상 최대 위기 부의 흐름이 뒤바뀐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제임스 리카즈 작품입니다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 경제상황 자산관리 통화정책 1위를 기록한 책이고요 짐 로저스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조차 앞으로 벌어질 일만큼 심각하지 않다 화폐전쟁 화폐의 몰락 제임스 리카즈의 최악의 경제 위기 속 최선의 생존 해법 대공황 때 발생한 89.2%의 주가 폭락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일어났다 2020년 신 대공황 위기 속에서 불과 4개월 만에 미국의 일자리는 6천만 개나 감소했다 우리는 공식적인 경기 침체보다 그 영향력이 더 광범위한 새로운 불황에 진입했다 지금까지 2020년 신 대공황에 필적할 만한 경제 위기는 없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상황을 역전시킬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이 포인트에서 책춘함에서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굉장히 여러분께 강조드리죠 책춘함 나비스쿨의 머니 북살롱이 되셨던, 글로벌 머니 북살롱이 되셨던 템플턴 가치투자 북살롱이 되셨던, 혹은 책춘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디서든 꼭 돈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갔을 경우에 짐 로저스, 지금 이 화폐의 전쟁의 저자 제임스 리카즈, 블룸버그 선정 미래학자 유리 제임스 샹커, 손정희 씨 모두가 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가들이 또 같은 이야기들을 일관적으로 하고 있을 때는 그 시나리오를 준비해두는 태도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짐 로저스가 이야기했듯이 대공황이 왔을 때 가장 많은 고통을 받는 게 중산층이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이 속해 있는 중산층들은 여러분 정말 정말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자가 어떤 분인지 조금은 알아보겠습니다 제임스 리카즈는 금융 전문 레터 전략정보의 편집자이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로 투자 고문 변호사, 경제학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시티은행 롱턴 캐피털 매니지먼트 캑스턴 어소시에이츠에서 고위직을 지냈다 자본시장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미국 정보기관과 미국 국방부 장관실에 고문을 맡고 있으며 워싱턴 DC에 위치한 FDD의 Economic Financial Power Center 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있다 뉴욕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화, 펜실베니아 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전문 석사학위, 폴리체 고등국제대학에서 국제경제학 석사학위, 존스 호킨스 대학교에서 우등학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뉴 앰프셔에 거주하고 있다 자 이제 한국어파선부터 이제 프로로그, 이제 또 이 시대의 투자법, 그 다음에 에필로그로 쭉 오늘 소개를 드릴 건데요 먼저 책춘함 나비스쿨 자 북코칭 우리 나누기 전에 여러분 호흡을 먼저 좀 관찰을 하는 짧은 리추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호흡을 한번 조용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내가 언제 들이쉬고 언제 내쉬는지 그저 고요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의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의식을 의식화 해낼 수 있는 정말 좋은 훈련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로 책을 보거나 듣게 될 때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지혜롭게 통찰할 수 있게 되죠 언제 들이마시는지 내쉬는지 좀 보시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온몸의 긴장을 쭉 풀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쉽니다 차분하게 더 깊게 더 평화롭게 더 편안하게 자 기분이 좀 좋아지셨나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 대공황 한국어판 서문을 전할 수 있게 돼 영광이다 나는 1981년 처음 한국을 방문한 이래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한국을 찾았다 그때마다 한국 사람들의 온정을 느끼고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확인하고 수준 높은 정책 토론에 참석하면서 큰 감명을 받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토론 중 하나는 서울의 한 국제통화회의에서 벤 버넨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함께한 토론이었다 우리 두 사람은 미국에서 7천마일이나 떨어진 한국으로 날아가 국제통화정책을 논의했고 세계 경제와 통화 관련 문제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신 대공황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를 한데 묶어 논의한 최초의 책이자 유일한 책이다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관한 많은 책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보통 경제학자들은 책 쓰기보다는 학술 논문 발표를 선호하지만 일부는 2020년 경기 침체에 관한 책을 선보일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정책 대응이 새로운 불황의 원인임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이나 불황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불황을 몰고 온 정책 대응으로 경제의 저성장 역시 장기화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정책 대응, 경제 간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의학과 경제학이라는 전혀 다른 두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하다 의학이나 경제학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된 전문가 대부분은 이 같은 영역 간 연구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두 영역을 넘나들며 심도 있게 분석한 내용을 두루 담고 있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차대한 변화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포함한 일반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2021년 이후에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코로나19라는 치명적인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한국 역시 다른 선진 경제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은 강력한 수출 주도형 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는 국가다 그러나 수출량은 봉쇄, 예비적 저축 증가, 과도한 부채로 저성장을 겪고 있는 북미, 유럽, 호주 같은 경제 대국들의 최종 소비자 수요에 좌우된다 통합행창은 유동성 함정으로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경기 부양책이 되지 못한다 시민들이 세금 인상, 인플레이션, 채무 불이행을 우려해 소비 지출보다 저축을 선호할 정도로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상황에서는 재정 정책도 효과적인 경기 부양책이 되지 못한다 G20 국가들이 추세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전자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수요가 점차 감소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 한국은 한 가지 강점을 갖고 있다 바로 상대적으로 낮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다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약 38%로 미국의 130%와 비교하면 훨씬 양호하다 이는 한국 정부가 케인스 승수 효과가 큰 재정 부양책을 시행할 여력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한국이 재정 부양책을 시행할 경우 금리 상승을 불러올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현재 어떤 국가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전염이나 새로운 불황에 의한 경제적 전염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 경제는 어느 정도 성장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1980년 이후 경기 회복 추세에는 못 미칠 것이다 실업률이 감소하기는 하겠지만 최근의 최저치 기록인 3.2%를 웃돌 것이다 한국은 다른 선진 교역 상대국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나은 경제 성장을 이루겠지만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저성장을 지속하면서 한국이 지닌 잠재 성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 독자들은 신대공항 6장에 실린 투자 전략과 자산관리 전략이 과연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에게도 유효한 전략인지 궁금할 것이다 단도 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금이나 금관 관련주에 자산의 10%를 투자하는 자산 배분은 전 세계 모든 투자자에게 유효한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이다 현금 비중을 30%로 정한 자산 배분 역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유효한 전략이다 투자자가 자산의 30%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이고 새로운 투자 기회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도시를 떠나 교회나 시골 지역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 있는 추세라면 주거용 부동산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것이다 국제 투자의 경우 금리가 더 내려가거나 마이너스 대로 진입하면 자본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한 포트폴리오 배분은 자산의 10%를 주식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바이오나 정보기술, IT 같은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종의 투자에 성과를 노릴 수 있다 예측 모델을 근거한 최적의 포트폴리오 배분은 인플레이션, 금, 부동산, 디플레이션, 국채, 변동성, 현금이 발생할 경우 완충작용을 해준다 또 효과적인 주식자산 배분을 통해서는 경제성장이 기여할 수 있다 핵심은 불확실한 상황과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다양한 자산 투자를 통해 진정한 다각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는 자기 자신의 교육이나 자녀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다 배움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사라지거나 퇴색제지 않으며 계속 더 높이 쌓아올릴 수 있는 자산 중 하나다 교육은 고등학교 교실이나 대학교 강의실 밖에서도 계속 이뤄지고 독서, 경청, 존중을 바탕으로 한 토론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면서 평생 지속된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경제 불황으로 얼룩진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부를 지키고 번영을 누리는 데 있어 교육은 주식, 채권, 금보다 더 가치 있는 자산인지도 모른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 전략은 거품이 낀 시장에서 잠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과학과 역사를 탐구해 얻을 수 있는 장기 관점은 단순히 최근에 동향을 줬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을 여러분에게 안겨줄 것이다 신 대공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다 이 책에는 구체적인 투자 조언 외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 특히 팬데믹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신중하게 분석한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과 봉쇄의 이점에 대한 상반된 관점도 균형있게 다룬다 통화 부양책과 재정 부양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도한 화폐 발행과 과도한 부채에 관한 역사적 전후 사정을 통해 설명한다 투자자들은 지나온 과거를 되짚어봄으로써 미래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불황, 앞으로 나아갈 길을 냉철하게 분석한다 이 책은 독자들이 주요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21세기 최악의 세계 위기를 둘러싼 정치 선정과 정치화된 정책 조언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이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다고 암울하고 무거운 내용만 담겨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전 세계가 직면한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해법을 제안하며 끝을 맺는다 정책 위반자들은 그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고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들이 그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개개인이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 그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 그 해법은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조언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팬데믹은 우리 인간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세상을 떠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한 세상과 다른 세상 사이에 놓인 문이나 다름없다 파이낸셜 타임스 코로나19 이전에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 계속 들려오는 걸 보면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스파이크드 이 책은 전 세계에 불황을 몰고 온 바이러스에 관한 책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어떻게 세계 불황을 야기했는지 살펴보는 책이다 바이러스는 질병과 전 세계적인 유행병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붕괴시키지는 못한다 즉 우리가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경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이 거세지면서 우리는 여러 대응책을 선택했다 과학과 경제학에 근거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을 내렸지만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일 때도 있었다 신종 바이러스인데다가 과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대책마저 혼란스럽고 모순적이었다 여러분 과학에 대해서도 무조건 맹신할 수 없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대응책 역시 뒤죽박죽으로 엉망인데다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선의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확산과 심상치 않은 치사율에 늘 상당한 압박을 받으며 일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 어떤 전문가들도 고전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위기가 발생할 때면 늘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영웅들이 있었다 간호사 의사 병원 직원들은 밀려드는 신규 확진자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보호장비 치료장비 일부 필수 의약품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견뎌냈다 많은 이들이 탈진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일했다 일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때는 가족들이 그들을 돌봤다 방역담당 직원들은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거리와 건물 안팎을 청소했다 자선단체들은 격리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종교단체들은 공토에 천막병원을 세웠다 육군 공병대 주방위군 그 외의 여러 군부대 역시 뉴욕시 제비치센터와 같이 규모가 큰 여러 공공장소에 야전병원을 발빠르게 세웠다 미국 관세 국경보호청 요원들은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검역하는 역할을 맡았다 해군은 병원선인 머시암과 컴포트암을 각각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시로 급파해 집중치료 병상과 수술실을 추가로 제공했다 미국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 영국을 포함한 전세계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노력을 기울였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영웅들이 더 많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피해자들의 고통이나 그 피해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희생에 또 다른 고통의 근원인 신대공황이 묻혀서는 안 된다 팬데믹 상황에서 선택한 정책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경제 붕괴를 초래했다 이 같은 붕괴는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중국에서 시작됐다 의심스러운 통계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코로나19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양대 경제 대국으로 전세계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13만 명이 넘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이 속한 유럽연합, EU를 단일 경제권으로 간주해 EU, 미국, 중국을 모두 합치면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영향을 받는 세계 총 생산 비율이 60%가 넘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199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당시 직격탄을 맞은 이들은 큰 타격을 입었겠지만 지금 우리 앞에 닥친 경제 위기에 비하면 그 위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1929년부터 1940년까지 지속한 1930년대 대공황이 그나마 현 상황을 파악하는 데 보다 나은 기준을 제시해주기는 하지만 그 대재앙조차 2020년에 일어난 일들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 대공황 때 발생한 89.2%의 주가 폭락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일어났다 신 대공황 위기 속에서 불과 4개월 만에 미국의 일자리는 6천만 개나 감소했고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책은 바이러스학이 아닌 경제학적 관점에서 쓴 책이다 물론 바이러스 관련 주제와 경제 관련 주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는 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논하지 않고 신 대공황에 관한 책을 쓴다는 것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언급하지 않고 2005 뉴 올리언스에서 발생한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에 관해 쓰는 것과 같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동격으로 보면 된다 코로나19로 경제 불황이 닥쳤고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도시가 파괴됐다 우리는 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바이러스와 불황 이 두 주제를 두루 살펴볼 것이다 바이러스란 무엇일까 과학자들도 이 질문에 확실하게 답하지 못한다 물론 그들은 바이러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한 세계에 걸쳐 엄청난 과학적 진보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한 의학계의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존 베리가 그에 져서 대인플루엔자에서 설명한 것처럼 바이러스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다 바이러스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영양분을 섭취하거나 산소를 연소시키지 않는다 바이러스는 그 어떤 대사 자격도 하지 않는다 노폐물을 배설하거나 교배하지도 않는다 우연이든 의도적으로든 어떤 부산물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또 독립적으로 증식하지도 못한다 바이러스는 완전히 살아있는 생물체와 비활성화학 물질의 집합체 즉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다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조차 바이러스가 생물체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어떤 과학자들은 바이러스가 한때 더 복잡한 형태의 생물체였다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진화한 원시 생물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또 어떤 과학자들은 바이러스가 진화가 아닌 퇴화의 결과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바이러스가 더 고등한 생물체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단순화되거나 퇴화했다는 것이다 또 세포 유전체 일부가 세포에서 떨어져 나와 독특한 특징을 가진 바이러스가 됐지만 완전한 생물체는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인류는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생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현미경이 아니면 볼 수도 없는 바이러스와 이제 막 싸움을 시작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바이러스는 복제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바이러스는 단독으로는 복제하지 않고 살아있는 세포에 침투해 숙주 세포의 에너지와 dna를 넘겨받아 자신의 유전정보 dna보다 간단한 구조를 가진 rna에 부호화된 유전정보를 저장한 다음 숙주 세포가 수천 개에 달하는 바이러스를 복제하도록 명령한다 복제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숙주 세포벽이 파괴되고 복제된 바이러스들이 방출된다 방출된 바이러스들은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바이러스 개체 수를 크게 늘린다 그렇게 증식한 바이러스 무리가 세포를 점령하기 시작한다 바이러스는 유전 부호가 담긴 타원형 외피일 뿐이다 바이러스 복제의 핵심은 그 외피의 표면에 도단아 있는 돌기에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 표면에 두 가지 유형의 돌기가 있다 하나는 창처럼 생긴 해마글루티닌 h 돌기이고 다른 하나는 가시나무 같이 생긴 뉴라미디아제 n 돌기이다 해마글루티닌 돌기는 베리의 말처럼 해적이 선박에 던지는 쇠 갈고리처럼 숙주 세포에 딱 달라붙어 침입을 시작한다 뉴라미디다아제는 숙주 세포 표면에 있는 시알릭산을 제거하는 파성태 적의 배를 파괴하기 위해 뱃머리에 달아 사용하는 뾰족한 쇠부치를 의미하는데요 이 파성태 역할을 한다 숙주 세포 표면에 시알릭산이 남아있으면 복제된 바이러스들이 세포 밖으로 방출되면서 표면에 엉겨붙을 수 있다 뉴라미디다아제의 적분에 시알릭산이 제거되고 새로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건강한 세포를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게 된다 해마글루티닌과 뉴라미디다아제의 약어인 HYN은 인플루엔자 발생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낯익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해미글루티닌 18종과 뉴라미디다아제 9종을 찾아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은 H1N1형이었다 1968년 홍콩 독감은 H3N2형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병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정확한 HN 구조는 밝혀지지 않아 그 구조와 행동양식 등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팬데믹 초기 단계부터 빠르게 변이를 일으키면서 그에 대한 연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불황이란 무엇일까? 경제학자들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생물이냐는 질문에 정확히 답하지 못하는 과학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그래도 과학자들은 그 질문에 어떻게든 답하려고 애를 쓴다 경제학자들의 경우 불황을 정의하는 일은 단념한 지 오래고 그 단어는 입 밖에도 잘 내지 않는다 그러한 태도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 일단 회피하고 보는 경제학자들의 습성을 아주 잘 드러내 보여준다 아무리 의면한다 해도 불황은 엄연히 존재하는 경제현상이며 우리는 지금 그 불황을 겪고 있다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불황 역시 상황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거나 심화될 수 있으며 바이러스가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듯 경제 상황이 좋은 국가들에 타격을 입히기도 한다 팬데믹이나 불황 모두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불황의 역학관계에 대한 실용적 지식을 갖춘 경제학자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불황은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과학자들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힘쓰는 것처럼 경제학자들은 실업률 증가, 생산량 감소, 세계 무역 붕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쓴다 과학자들의 경우 처음부터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간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그렇지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대공황은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도 계속 생겨날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불황이라는 말보다는 경기침체, 경기후퇴라는 말을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통상 실업률이 증가하고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경우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 경기침체와 경기회복 여부를 판단해 공식 발표하는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가 그 판단 기준으로 삼는 정의는 좀 더 복잡하지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경험에 근거한 보편적인 기준 중 하나로 통한다 경제학자들은 객관적이고 정량화가 가능하며 등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mber의 판단 기준을 지지한다 그런데 불황은 그러한 객관적인 기준의 근거에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불황은 경기침체보다 더 애매하게 정의되어 있다 불황은 정량화하기 어려운 심리적 요소에 큰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등식으로 나타내기도 쉽지 않다 불황은 흔히 발생하는 일도 아니어서 월스트리트식 사이비 경제학의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상관분석과 회기분석에 사용하는 시계열 데이터 역할도 하지 못한다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조차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경기침체는 2분기 연속 GDP 감소를 의미하고 불황은 5분기 혹은 그 이상의 연속 감소 즉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상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1929년 시작된 경제대공황 시기에는 불황이 두 차례 발생했다 첫 번째 불황은 1929년 8월부터 1933년 3월까지 지속됐고 그 기간 동안 GDP가 26.7% 감소했다 두 번째 불황은 1937년 5월부터 1938년 6월까지 계속됐고 그 기간 GDP가 18.2% 감소했다 1933년부터 1936년 사이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강한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다 주가가 반등하면서 1933년 63.7% 1934년 5.4% 1935년 38.5% 1937년 두 번째 불황이 닥치기 전인 1936년에는 24.8% 상승했다 1937년 두 번째 불황이 시작되자 주가는 다시 32.8% 하락했다 이렇게 불황과 호황을 번갈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1929년부터 1940년까지를 대공황 시기라고 규정한다 1933년부터 1936년까지의 경제성장은 1929년부터 1932년 사이에 크게 폭락한 주가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실제로 그 당시 폭락한 주가가 1929년에 최고점을 회복하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1933년 24.9%로 정점에 달했던 실업률은 이후 감소하기는 했지만 1941년까지 14% 이상을 유지했다 달리 말하면 1933년 이후 경기가 나아지기는 했지만 낮은 수준의 고용률, 생산량, 주가를 기록하면서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경기가 심하게 위축된 상태로 정체되어 있었다 1873년부터 1897년 사이에도 비슷한 패턴의 경제현상이 만연했고 경제사학자들은 그 시기에 발생한 세계경제위기를 장기 불황이라 부른다 불황이 지속한 24년 동안 공식적으로 6번의 경기침체와 3번의 금융공황 1873년, 1893년, 1896년 이 3번의 금융공황이 발생했다 생산량이 감소하고 금융이 붕괴한 이 시기들 사이사이 높은 실질 성장과 엄청난 기술 혁신을 이루기도 했다 장기 불황 시기에는 미국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자금을 지원한 미국 최초의 투자은행인 제이쿠겐 컴퍼니를 포함한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일도 간간히 발생했다 이 시기를 장기 불황이라고 부르게 된 주된 이유는 생산량 감소에 있다기 보다는 부채의 실질 가치를 높여 기업과 농업에 부담을 안기는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에 있다 디플레이션과 관련된 주제는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4년에 걸친 장기 불황이 길게 느껴진다면 1990년 이후 30년 동안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을 한번 떠올려보라 장기 불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불황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불황은 지속적인 생산량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불황은 경제성장 추세에 비해 침체된 성장을 의미한다 만약 경제가 3% 성장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2% 성장에 머문다면 경제성장이 침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호환기에도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는 것처럼 불황기에도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 핵심은 분기별 성장률이 아닌 잠재성장률 대비 장기성장 추세에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불황을 아주 잘 정의했다 케인스는 불황을 경제가 회복되거나 완전 붕괴로 치닫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떤 뚜렷한 치세 없이 침체된 경제활동이 장기간 지속하는 만성적인 상태라고 정의했다 역사와 케인스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우리는 공식적인 경기 침체보다 그 영향력이 더 광범위한 새로운 불황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불황은 숫자뿐 아니라 심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산량과 고용률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행동 변화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 성장세가 회복하면서 수익률이 침체된 수준에서 반등하기 시작할 테지만 팬데믹 이전의 생산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실업률이 감소하기 시작하겠지만 워낙 높았던 실업률을 고려하면 노동자 수백만이 앞으로 몇 년은 더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경제 지표를 떠나서 사람들의 행동 변화가 세대를 넘나들며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아무리 백악관이 좋았던 옛 시절을 들먹거리며 돈을 빌려 쓰라고 재촉해도 사람들은 더 적게 쓰고 더 많이 저축하려 할 것이다 그 좋았던 시절은 끝났다 바이러스는 수수께끼 같기는 해도 과학계에서 연구가 잘 이루어지는 반면 불황은 현실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의 관심 밖에 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수수께끼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겨났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불황을 초래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적 불황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라며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그 책임은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택한 우리 자신에게 있다 우리의 대응 방식이 바로 불황을 야기한 실제 원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억제된 이후에도 불황의 여파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할 것이다 과학과 관련해 한마디 하자면 일부 전염병학자와 면역학자는 면역학자는 경제 분석가들이 의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불평하곤 한다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백신 팬데믹을 연구하는 학문은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로 그 분야에 통달하기 위해서는 단연간의 전문 교육이 필요하고 전문가로 일하기 위해서는 임상 및 연구 경험이 필요하다 그렇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 같은 면역학자들은 경제정책 시행과 관련해서는 정작 자신들이 역설했던 그 자제력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들은 증거를 바탕으로 한 권고를 했을 뿐 경기정책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면역학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책으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을 봉쇄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들은 역사상 가장 중대한 경제정책 변화를 단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면역학자들은 언행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면역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세계 경제를 완전히 바꾸려 들면 안 된다 시간이 지나 때가 되면 2020년 미국의 봉쇄조치는 역대 최악의 정책 실수로 평가될 것이다 봉쇄조치로 잃게 된 부하소득은 수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봉쇄조치로 생명을 구하고 피해를 막아 얻은 이익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실행할 수 있었지만 선택받지 못한 다른 정책들도 그와 똑같이 생명을 구하고 피해를 막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염변학자들이 미국인 6천만 명을 실직으로 내모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약물, 알코올, 자살, 절망에 의한 인명피해를 고려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1968년부터 1969년까지 대유행한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H3N2 아형은 전 세계에 큰 피해를 줬다 당시 홍콩 독감으로 불린 H3N2 아형이 크게 유행하면서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미국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홍콩 독감은 스페인 독감과 아시아 독감에 이어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인플루엔자 팬데믹이었다 전 CIA 국장 알렌 델레스와 할리우드의 전설 탈룰라 뱅크헤드 두 사람 역시 홍콩 독감으로 세상을 떠났다 미국의 36대 대통령인 린든 존스는 홍콩 독감에 걸렸다가 완치됐다 아폴로 우주비행사 프랭크 보먼은 우주에서 홍콩 독감에 걸려 병이 나기도 했다 홍콩 독감 역시 비극적인 인명 피해를 낸 심각한 팬데믹이었지만 봉쇄령이 내려지진 않았다 당시 미국에서의 삶은 팬데믹 이전과 다를 게 없었다 과학자들은 백신 개발에 힘썼고 1969년 8월에 백신 개발에 성공했었다 대중은 과학자들을 신뢰했다 그런 상황에서 삶은 계속됐다 우드스톡 페스티벌은 홍콩 독감이 대유행하던 시기에 열렸다 우드스톡 페스티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도 없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실행해서 안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22조 달러의 규모의 경제를 봉쇄하기를 바라는 면역학자들은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는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한 자료조사를 하면서 전염병학과 경제학에 관한 논문을 다수 읽었다 동료 심사를 거친 논문들이었다 여러분이 비전문가라고 해도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전염병학과 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해 자세히 들여다볼 의지만 있다면 두 분야를 두루 이해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나는 전염병학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의 질에 겁먹지도 않는다 어쩌면 존스 호킹스 대학에서 취득한 두 학위 덕분에 자연과학에 대한 학문적 불안의 면역이 생겼는지도 모른다 물론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 분야는 공공정책과 경제 분석 분야다 이 책의 1장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과 코로나19 팬데믹에 관련된 내용을 과학의 근거에 살펴본다 2장에서는 전 세계적 봉쇄 조치로 인한 비용과 혼란에 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양적 관점과 경기 하강 기류의 발목이 잡힌 개인의 관점에서 본 신 대공황을 자세히 설명한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 회복 과정은 더디고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미국의 저소득 근로계층에는 힘겨운 여정이 될 것이다 4장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3조 달러의 유동성을 새로 투입하고 미국 의회가 4조 달러의 적자 지출을 합의해도 신 대공황을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한다 화폐를 찍어내고 재정 지출을 크게 확대하면 경제에 계속 불을 지피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정책들을 경기 부양책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경우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정책을 제외하고는 이제 경기 부양책마저 쓸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5장에서는 팬데믹이나 경제 불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운명이라는 겨칠에는 얇은 종이장에 불과하고 이제 그마저도 여기저기가 뜯겨 너덜너덜해졌다 6장에서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구체적인 투자 전략들을 제시한다 이 책의 결론에서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 정책 하나를 소개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이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학자들은 이 정책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의 두 대통령이 이 정책을 실행했고 두 경우 모두 잘 작동했다 정책 위반자들이 경제를 살리는데 이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직접 이 방안을 적용해 포스트 팬데믹 세상에서 부를 지키고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 이 정책 방안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지를 얻어 경제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모두 번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럼 이제 황폐한 현 정세를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저희는 바로 뛰어넘어서 6장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투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6장에서도 어떻게 시장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 정확한 예측을 하고 두 번째 정확한 정책 반응 함수를 추정하고 그리고 두 단계에 앞서 먼저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단계는 독창적인 모델과 최적의 실행 계획을 통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세 단계를 이해하고 나면 구체적인 투자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투자와 관련된 방법론과 조언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것만은 꼭 기억하기 바란다 투자의 기본은 계속해서 정보를 구하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투자하고 잊어버려라 라는 월스트리트의 표현은 돈을 잃기 딱 좋은 방법이다 인덱스 펀드를 매입해 장기 투자를 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10년마다 시장 가치의 30에서 50%를 잃게 될 경우 장기 투자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시장이 결국 손실을 만회할 테니 괜찮을 것이라는 논리는 옳지 않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2만 9천에서 1만 8천까지 하락할 경우 결국 다시 2만 9천 선을 회복할 수도 있지만 5년에서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돈을 모두 돌려받으셨잖아요 라고 말할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다 다우지수가 2만 8천일 때 상승 랠리가 꺾이면서 3.5% 하락했을 때도 매도에 1만 9천일 때 다시 상승 랠리로 전환한 후 처음 5.5% 하락했을 때 다시 매입한 후에 다시 2만 9천 선을 회복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증분 수익률은 53%다 반면에 장기 투자로 다시 2만 9천 선을 회복한 경우에 증분 수익률은 0%다 월스트리트 자산 관리사들은 이런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지 않는다 그들은 여러분이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그 자금을 관리하는 대가로 랩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들은 여러분 여러분의 부 여러분의 은퇴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투자 기술 즉 계속해서 정보를 구하고 민첩하게 행동하기는 주식시장 뿐 아니라 채권 사모펀드 금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자산에 적용될 수 있다 나는 내가 아는 조언에 깜짝 놀라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마주한다 그들은 6개월 전에는 정반대의 말을 했잖아요 라고 의아해한다 맞다 6개월 전에는 완벽했던 그 조언들이 예상대로 잘 작동해 상당한 수익을 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다시 매도를 하고 돈을 챙겨 새로운 투자를 시도해야 할 수도 있다 달러 가격이 레인지 바운드 가격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박스권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네요 레인지 바운드 패턴을 보이고 가격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통화나 원자대 시장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유로 달러 환율은 1달러에서 1.6달러를 오르내릴 수 있지만 파산한 회사의 주식처럼 0으로 하락하거나 애플의 주가처럼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까지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가격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기준삼아 방향을 바꾸는 것은 필수적인 투자 기술 중 하나다 시장 상황 뉴스는 매일 바뀐다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변화에 맞게 투자 포트폴리오 중 일부라도 수정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 데이트레이딩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루하루 단기 매매를 통한 톤돈 모으기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일부는 이 기법에 소질을 보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소질을 보이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절대 훈련받지 않고는 오랫동안 훈련하지 않고는 뛰어드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큰 손해를 입거나 무일푼이 된다 단기 매매가 아닌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중기 전망 6개월 전망을 통한 투자가 돼야 한다 주식 포지션을 5년에서 10년 동안 유지해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언제 달려올지 모르는 기차를 제때 피하기 위해서는 주식 포지션을 6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은 이런 노력은 잘하지 않는다 시장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달려오는 기차에 그대로 치어 투자자들을 붙들고 함께 쓰러지는 일에 익숙하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올바른 모델과 미래지향적인 거래로 적절한 중기 투자 전략을 실행해 옮길 수 있다 모델과 관련해 한마디 하자면 나는 수년간 경제 모델 대부분을 맹렬하게 비판해온 사람이다 필립스 곡선, 나이로 중립금리, 부해효과, 블랙숄즈, 무의염 이자율과 같은 모델들은 모두 엉터리 학문이다 그것들은 현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바로 그런 엉터리 학문이 인식과 현실 사이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현실이 그 잘못된 인식을 처참히 무너뜨릴 때마다 경제는 충격에 휩싸이고 만다 엉터리 모델, 통상, 동태 확률, 일방 균형 혹은 dsge 모델이라고 불리는 모형들은 폐기돼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3세대에 걸쳐 학계와 경제학자들이 그런 모델을 개발하고 영석화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왔기 때문이다 괜찮다 경제학자들의 손실이 여러분에게는 이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함이 있는 모델에 근거한 정책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결함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 정책을 치고 나가 선두를 점할 수 있다 분산 투자에 대해 말하자면 분산 투자는 효과가 있다 분산 투자는 위험 부담 없이 수익을 개선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다 문제는 투자자 대부분이 분산 투자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데 있다 그들의 자산관리사들도 잘 모르긴 마찬가지다 자산관리사는 여러분이 10개 종목 에너지 원자재 산업 소비재 등을 포함한 종목 10개라고 치자 이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주식 30주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분산 투자자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은 분산 투자자가 아니다 10개 업종에 걸쳐 30주가 분산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부 다 주식이다 즉 한 종류의 자산에 투자가 집중돼 있는 것이다 주가는 종목 간에 그리고 증시 전체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진다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집중 투자의 위험을 완화해줄 만큼 예외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다 패시브 투자, 인덱스 투자, 핫머니, 상장지수 펀드, 로봇과 관련해 이 같은 상관관계가 형성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러한 인과적 요인을 하나하나까지 다 파고들 필요는 없다 종목이 다른 주식을 매입한다고 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만 제대로 이해하면 된다 진정한 분산 투자는 한 종류의 자산이 아닌 여러 종류의 자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다 다만 주식과 큰 상관관계가 없는 채권, 금, 부동산, 사모펀드 그 외에 다른 자산을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야 한다 그게 바로 투자 수익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로봇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오늘날 주식 거래의 90% 이상이 사람이 아닌 로봇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투자자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주식 매매 로봇은 단순히 익명성과 값싼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 주문 매칭 시스템이 아니다 그런 시스템은 1990년대부터 존재해 왔다 오늘날 주식 거래는 인간의 개입 없이 10억분의 1초라는 나노초 단위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고 거래를 실행하기 위해 코드화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실제 로봇에 의해 이루어진다 엄청나죠? 이미 여러분 AI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은 다른 투자자들과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은 사람이 아닌 로봇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희소식이다. 로봇은 멍청하기 때문이다. 로봇은 알고리즘을 시키는 대로만 한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들리면 지능이라는 단어는 무시하고 인공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면 된다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코드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로봇 대부분은 월스트리트에 한 발 한 번 디뎌본 적이 없다 로봇들은 대규모 데이트 세트, 상관관계, 회기 분석을 이용하고 특정 단어와 관련된 주요 뉴스의 제목과 기사를 읽는다 특정 키워드가 발견되거나 가격 변동이 정해진 기준선을 벗어나면 로봇이 나서서 매수나 매도 주문을 낸다 그게 전부다 일단 로봇의 알고리즘을 이해하면 로봇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란 쉽다 로봇은 미래가 과거와 비슷할 것이라고 상정한다 그러나 미래와 과거는 다르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상황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존재한다 로봇은 그 키워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상정하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 연방준비제도는 다른 어떤 주요 경제기관보다도 형편없는 최악의 예측기록을 갖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IMF가 연준보다는 낫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예측은 항상 귀담아 들어야 하지만 절대 그 내용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주요 예측을 발표하는 담당자들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로봇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들어있겠지만 아주 오래된 데이터는 많지 않을 것이다 20에서 30년은 합리적인 기준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고 20에서 30년보다는 90년이 더 낫고 90년도보다는 200년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로봇은 기계적으로 떨어질 때 매수하고 모멘텀을 줬고 연준을 신뢰한다 로봇이 시장을 절벽으로 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잘못된 판단을 피할 수 있고 로봇의 맹점을 통해 이득을 볼 수도 있다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은 현실과 인식 사이의 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자 상당히 실행하기 어려운 말이죠 내부자 거래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그것은 대부분 합법이다 내부자 거래는 큰 변화의 움직임이 있기 전 주식을 사고 팔아 시장에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를 훔치거나 신뢰관계를 훼손한 변호사 회계사 임원 혹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핫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입수했을 경우에만 불법이다 더 나은 분석 더 나은 모델 스스로 개발했거나 서비스 이용자 자격으로 사용하는 독점 시스템을 통해 합법적으로 정보를 얻어낸 경우에는 정보를 훔친 게 아니므로 그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이다 실제로 학술연구도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보다 먼저 거래하는 것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적절한 모델과 마켓 타이밍의 조합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그 조합이 바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는 비결이다 한편 모델을 통해 얻는 결과는 새로 업데이트된 정보와 조건부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늘 변하기 때문에 민첩하게 행동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대로 작동하는 모델을 사용한다 2.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6개월 단위로 평가한다 3. 분산 투자한다 한 종류의 자산이 아닌 여러 종류의 자산을 활용한다 4. 독점할 수 있는 내부 정보를 획득한다 합법적인 정보를 얻으면 된다 5. 마켓 타이밍을 활용한다 시장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다 6. 로봇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한다 로봇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다 7. 인식의 차이를 인정한다 결국 현실이 늘 승리한다 8. 발빠르게 행동한다 이게 바로 투자 전략이다 자 이러면서 그 뒤로 책들에서 자세하게 이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또 이것에 관해서 채권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현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은 직접 책을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불황시대에 있어서 정말로 미리 우리가 대비하는 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도 책춘함 머니북살롱에서 다뤄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좋은 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학교 그러기 위해서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 이 천지인의 커리큘럼이 통합적인 학교를 꿈꿉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여러분을 이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초대드려 봅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 여러분 책춘함을 통해 추천드리는 책들 가능하면 소장하셔서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토론하셔서 여러분의 잠재우 시간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변화의 씨앗으로 심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하셔서 주변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또 다른 나비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또 마음으로 여러분 책춘함 응원해 주시거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정신적 형태나 또 물질적으로 책춘함 온라인 멤버십이나 도네이션이나 광고 스킵 없이 봐주시는 그러한 물질적 형태나 또 책춘함 나비스쿨에 참여해 주시는 방법이 있죠 목요일날 9시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고 있고 토요일 오전 7시마다 온라인 북코칭 진행되고 있습니다 책춘함 네이버 카페 북튜버 치시면 들어오실 수 있죠 카페 오시면 예비 1학년 1학년은 정모 책춘함 정모가 있죠 매달 셋째 주 토요일날 오후 3시에 진행되는 책춘함 정모 참석하시면 1학년 과정이고 2학년 하루짜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북코칭이라든가 책춘함처럼 북튜버대기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서는 정말 뭐라고 할까 창업 교육 경영 교육 그 다음에 투자 교육은 로버트 기호사키가 얘기하듯이 필수 교육이 됐죠 전공과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북튜버가 되시는 게 제 1차 목적이고 또 그 다음 목적으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무자본 무리스크로 창업 경험을 해보시는 그러한 브랜드 전략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통찰을 이끌어내는 획기적인 코칭 방법인 게임풀 싱킹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3학년 과정으로는 베이직 북살롱 2030 북살롱 2030을 위한 북살롱인 거죠 말 그대로 머니 북살롱 돈의 심리나 거시경제에 관한 공부들을 같이 해나가고 있는 머니 북살롱 또 미국과 일본 또 지방의 책춘님들의 요청으로 글로벌 머니 북살롱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의 꽃이 실용적인 꽃이 투자와 협상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하버드에서 배웠던 하버드 협상 북살롱 또 그리고 이제 투자들을 좀 더 실전으로 배워갈 수 있는 템플턴 가치 투자 실전 북살롱 또 청소년 북살롱 템플턴 청소년 투자 북살롱 등 다양하게 3학년 과정도 펼쳐져 나갑니다 자 그리고 4학년 과정은 책춘함의 지혜 정수들을 통합한 라이프 체인저 코칭 과정, 행운 사용법, 나비 퍼스널 브랜딩 과정 등이 함께 하고요 가장 프리미엄 프로그램으로는 라체코와 동시에 실전 트레이딩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민트 투자 코칭 이렇게 펼쳐져 나갑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다양하게 이제 계속 책춘함의 프로그램들은 펼쳐져 나갈 텐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의 관심 있으면 함께 참여해 주세요 우리가 정신적 형태든 물질적 형태든 참여적 형태든 어떤 형태든 함께 그렇게 꿈꿔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여러분을 초대 드려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